언니! 마음을 안겨줘. 아까부터 계속 질문을 던져주셔서. 벌써?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교포세요? 교포신가? 교포세요? 아니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100% 이해를 하세요, 우리나라말 대화를? 형이 너도 100% 이해를 못하잖아. 아니, 왜 그래? 당장 내 말도 이해 못하잖아, 별로. 말도 형보다 잘하구만. 저는 한국말 잘해서 별명이 김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습을 정말 철저히 하고 왔대요. 상현 선배님이랑 모모 선배님이 출연하시는 거 보면서 같이 풀어보고 했었는데. 근데 그 선배님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키가 다친 것 같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아, 저... 아, 저... 아, 동의한다는 거죠? 맞아요?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대.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도덕스러워 보여. NCT U의 보수입니다. 어디에 달달. 태연! 숨결? 숨결도 약간은 조금 MZ세대가 약간 벗어난 단어. 실패! 숨결, 예. 레이! 레이! 성끝에. 뭐라고요? 성끝에. 어디, 어떻게 해요? 성끝에. 아, 손끝에. 손끝에? 손끝에? 정답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우! 오! 오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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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똑바네. 우와. 내가 너를 끌어봐 내가 너를 지게 돼 내가 너를 지게 돼 내가 너를 끌어봐 Don't you know why Don't you know why 성공! 정답은 레이브가 좋춘 요진이서가 춥니다 쎄거라 좋네요 후배들이 다 이러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얘네 왜 아는 거야? 연습했었어요 예전에 커버했었어요 아 커버했었어 이야 이 친구 이렇게 세대가 교체가 되네요 세대가 교체가 되네요 너의 숨결 어때요? 그 정도에요? 체리 향이 엄청 많이 나요 탄산 살아있어요 네 아 죽었어요 탄산 죽었어요 어떻게 해 아니요 아래로 마시니까 있어요 아래로 마시는 게 있었어요 아직 빨리 마시네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오늘 선배님은 항상 못 맞추시는 거예요? 쟤요? 노력을 하자 자 꽁밥팀 먼저 갑니다 꽁밥 꽁부터에요? 밥부터에요? 꽁부터 오케이 오픈 아무도 모르고 하다가 집중이 안 돼 마지막에 싸이다 갑자기 싸이다 갑자기 레이도 먼저 오픈해야 되나요? 너무 늦게 하면 안 될 느낌이 밥하면 레이부터 갈까요? 레이부터 가요 오픈 갑자기 밑에 미안해서 선배님을 주고 아 우리도 모르는 싸이 저랑 거의 비슷하게 좋았네요 기분 안 좋아하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네 점점 스며들어가는 느낌 오 그러면 안 돼 오 보면 안 돼 점점 스며들어간다 한숨 자다가 밥만 먹으면 돼 밥 먹을 때 껴주세요 꽁밥 두 명이 레이한테 뭘 계속 얘기해요 레이가 이래요 왜 괴롭혀 명동에서 계속 뭐 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아니긴 해요 우리가 대박 뭐 얘기했어요 또? 레이 뭐라고 그랬는데? 동현이 형이 저기 밥 먹으러 갈 때 빨리 숟가락 숟가락 줘야 된다고 빨리 숟가락 숟가락 줘야 된다고 걔 빨리 갖다 주고 그리고 꼭 약간 중간쯤에 먹으래 처음에 이렇게 먹지 말고 타임 인포고 그건 미션이야 왜 애 뒤로 죽여 뒤를 죽이는 건 아니여 우리 노하우로 알려주는 거죠 피 안다니 눈치밥 안 먹는 거 노하우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니 레이는 다 먹고 같이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고 오 하지마 설거지 레이 괜찮아요 그냥 먹으면 돼요 오케이? 사랑해 먹었죠 절가락 놓는 거 우리 둘 다 해도 충분해 다이브가 나왔잖아 다이브겠지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겠지 다이브 다이브 아니야 내 이름은 하느라 고해 진짜? 서로에 가까이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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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은 생생내고 말했어도 됐는데 아 그랬어? 5분은 생생내고 말했어도 됐는데 그랬어? 5분 10분이 뭐야 한 20분까지 끌지 현장에서는 그렇게 힘 빠지게 아니 혹시라도 누가 하면 나는 못 참이니까 못 참이니까 이거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누가 하나 툭 얘기한 것처럼 무슨 극장 앞에서 스포일러 얘기하듯이 누가 범인인 줄 알았으면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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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겠지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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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했어 우리도 먹어보는 사람이 먹는 거야 탈락 탈락 한혜씨 조금 애매하게 분위기가 잡힌 것 같은데 레이시한테 줄 수 있습니까? 드려라 레이시한테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레이시 한번 다이브 얘기하면 저희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들은 거 있습니까? 아 저는 마지막에 다이브라고 들렸어요 다이브? 다이브? 에이 설마? 근데 그게 전에 막 비헨 브룸브룸 하고 그러니까 다이브가 뭔가 확실한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하라고 저렇게 잘한단 말이야? 옆에 근데 더 웃긴 게 옆에 동현 씨가 굉장히 뿌듯해요. 동현 씨가. 잘했다고. 자 이렇게 갑니까? 글씨도 참 잘 쓴다. 너무 귀엽게 쓰네. 나도 저 글씨 진짜 따라해야지? 엄청 저렇게 쓰지. 레이 글씨 잘 쓰네요.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불러주세요. 아무도 없는 까만 밤에 빛을 내는 네오널라이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 가까이 다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맞아라. 자 과연. 승관이. 결과는? 결과. 이건 정답이야. 오픈. 결과는? 한해만 재미없었어요. 꿈이 뭐냐. 보여주세요. 정답, 정답. 정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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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그렇다고 내 잘못도 아니야. 생각해 보면. 뭐 그렇다고 내 잘못도 아니야. 생각해 보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생각해봐. 생각해봐 뭐. 한해 아무 말도 안했어. 한내.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나가면서 한해한테.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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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벌써 강래기를 갖고 와서 아이보를 안 챙기고 지금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지금 빠졌어. 완전히. 지금 대장님한테 이렇게. 완전히 빠졌어. 도대체 애를 어디 갖고 해, 오빠. 수평 관계. 저희 팀 수평 관계예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절반을 한입냥이 먹게 되고요. 레이, 영웅 될 수 있어요? 뭐 뽑아낸 거 있어요? 있어요. 네? 뭐 있어요? 네? 뭐 있어요? 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상하다고 똑같이. 빛을 내는 이상하다 이게. 뽑아낸 거 있어요? 약간 빛을 내는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거의 아바타, 아바타. 거의 이제는 아예 아바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 빛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 정도면. 빛의 이름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투까지 따라했어. 말투까지 따라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레이 오늘 어땠어요? 저 오늘 뭔가 신멤버로서 이렇게. 안 돼. 완전히 갔어요. 하나 버렸어. 완전히 갔어요. 이제 한 분이 아프시면 제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돈이 났다, 돈이 났어. 아? 어? 아닌데? 뭐지? 옛날 느낌 나는데? 디스 이스 맨스 봉. 리즈. 스톱. 리즈. 스테이. 아 잠깐만요. 빙빙빙빙빙빙. 빙빙빙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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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투 원. 에잠스 스테이시이 쏘 배드. 실패. 레이. 레이. 스테이 선배님의 퍼피. 퍼피? 자, 발음 중요합니다. 자, 발음 중요합니다. 자, 발음 중요합니다. 이게 정확히 제목에 올라가 있는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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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피. 퍼피. 편안하게. 시작. 스테이시. 스테이시. 퍼피. 아이예요. 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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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 퍼피. 영어, 영어로. 오이, 어이. 어, 지동한다. 지동으로. 퍼피 퍼피. 한 번 적어볼까요? 그럼 적어볼게요. 적어볼게요. 왜냐면 신동엽 씨가 이걸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왜냐면 신동엽 씨가 이걸 주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친구 아빠가. 친구 아빠가 노린다. 친구 아빠가 뺏으나 그래. 친구 아빠가 덜해. 아니, 주워 먹어야지. 친구 아빠가 지금. 지금 간식이 중요한데. 자. 이거 봐요, 이거 봐. 급하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여기 친구 아빠. 뭐야? 친구 아빠. 너무. 신동엽 씨 옆에서 무슨 보험 설계사처럼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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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까지 우리가 좀 알려줄 필요가. 여기 사인하시고요. 본인이 지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체크하시고요. 외국인을 상대로. 자, 외국인을 상대로. 계약서에 지금 사인을 받고 있는 모습. 여기 사인하시고요. 이렇게 또 계약하네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라고 적었어요. 자, 보여주세요. 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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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름은요? 스테이씨. 포필.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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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상대로. 제로베이스원 친구들이 놀토 오기 전에 엄청 연습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동현 씨 역할을 한 게 메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듣는 거로 샀습니다. 발음 들리는 대로? 네. 제가 듣기에 동현이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들리는 대로만? 그래서 우리 둘 다 좀 못할 거라고. 못할 건데. 들리는 대로만 쓰는 걸로. 근데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비슷한 역할. 진짜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랜만에 좀 챙겨야 될 분이 계셔서 기분이 좋네요. 동현 씨도 영어 이름 있잖아요. 인사를 좀 나누세요. 나이스 미져. 마이네임 스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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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칭찬했었던 사람? 네. 진짜 그런 거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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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언제까지 존경만 받을 거야. 너무 옛날이라.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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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첫째 줄에 저는. 땀에 잔뜩 벤치? 벤치. 벤치 말자 있잖아. 벤치 말자. 나는 땀에 잔뜩 벤채? 땀에 잔뜩 베었다? 아, 벤채. 베어있다, 베어있다. 친구들끼리 베지는 않겠죠. 땀으로 왜 베어요. 아무튼 땀에 절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 땀이 참. 땀이 참. 땀. 역시. 또 땀. 땀, 땀. 좋다 말았네. 좋다 말았어. 한마디 했는데. 들었어. 영향력이 대단하다, 영향력이. 들어오면 얘기하지 않았어. 야,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나도 땀. 땀을 참. 찝, 쫄쫄쫄. 맘마게. 또 잘생겼지. 맘마게. 근데 아까 다짐했지. 매튜는 내가 이 바스로 이기겠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매튜. 처음 봤어요. 5번. 여기서 스토리도 있어요. 스토리가 뭐예요? 엠비를 촬영하겠죠? 이렇게 잠을 자. 그럼 또 괜찮아. 인생을 뭐일까. 동현이 맞어? 마지막이 뭐지? 동현 씨 표정이 밝아집니다. 할만해, 할만해. I'm see. I'm see. I'm see. I'm really see. 있어요? 영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두 개나 있다고? 영어가 두 개 있는데요. 줄임말이 하나입니다. 영어 줄임말? 미국에서 줄이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한국에서 줄이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무서워하는 거죠. 매튜한테 물어봐요. 미국에서 줄이냐고. 미국에서 영어 줄이잖아요. 저 아예 못 들었어요. 아, 이제 미국에서 영어 줄이잖아요. 두 분의 대화도 숙제 같네요. 두 분의 대화가 숙제야. 완전 숙제야. 극과 극인 멤버여서. 출석의 숙제. 이해 시키려면 너무 답답하다. 솔직히 제가 준비했던 개인기 있었는데요. 네. 좀 바뀌고 싶어요. 왜, 왜, 왜. 오늘은 이거 뭐죠? 팔씨름? 네. 진짜 UFC 파이팅 했으면 확인해볼게요. 팔씨름 둘이. 팔씨름? 팔씨름 한다고 저랑? 괜찮죠. 아무리 경기를 안 했다 쳐도 돼, 진짜. 진짜 안 했다. 진짜 안 했다. 아니, 근데 빨리 하자. 재밌겠다, 이거.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거 너무 재밌겠다. 아니, 근데 팔씨름이 세인 사람이 있어. 선천적으로. 애티브, 위험해요, 이거. 자, 자세 낮추세요. 나보다 약사니까. 자세 낮추세요. 자세 낮추세요. 그렇죠. 자세 낮추세요. 이거 진짜 위험해. 자. 운동하셨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다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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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기가 보니까 좋아. 근데 저는 미리 얘기하지만, 저는 왼손잡이에요. 아니, 오늘은 왠손잡이에요. 스토어, 뭐 영수해서 받는데. 아, 그리고 발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서만 에까봐. 어디야 돼요. 무릎 꿇어요 그냥 편하나게. 무릎이 아픈데, 무릎이. 아,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적적이 선수였어. 딱딱해! 캥구가 요가 해준다, 무릎보호들. 고맙습니다. 무릎보호들 해줄게. 안 말하지마, 이제. 입 닫어, 입 닫어. 저 스크마이어스, 스크맨이넌.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이거봐. 뭐야? 이게 뭐야? 매튜 이렇게 되면 박살내버려요 박살내버리자 성매튜! 성매튜! 준비 되게 하다 화이팅 화이팅 매튜! 형님! 힘 주세요 소름 돋네 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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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튜 끝때버려 매튜! 경유! 매튜! 매튜! 목에 씌워놨어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목이 없어 다리 거의 다 너무하는 반씩이 안쪽에서 발로 너무나 하는 거야 발로 여기 미는 게 어디? 이거 어떻게 하더라도 자유해, 원래. 이거 어떻게 하더라도 자유해. 정보의 배축배, 그냥 배축배. 이번엔 왼쪽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기면 형은 아무것도 얘기 못 하잖아. 이거요? 왼손은. 잘 이렇다. 이렇게도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무릎 이렇게 할 거예요. 몸이 힘을 쓰니까. 오케이, 오케이. 준비, 정확히 봐줘요. 맞죠? 준비, 갑니다. 고! 이것도 내가 이겨나니까? 제발. 내가 이겨나니까? 제발. 제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형, 발로 해. 형, 발로 해. 공개 집중하게 꾸며야지. 온몸을 쓰네, 온몸을. 다시. 이렇게 할게, 이거 할게. 발 들기 없어요. 발 들기 없어, 몸쓰기 없어. 준비해. 준비해. 해 봐, 진짜. 이게 다음 거예요? 형님. 해 보세요. 형님, 형님. 해 봐요. 이거. 이거 뭐예요?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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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너무. 간다, 간다, 간다. 매튜, 매튜. 맛있어, 맛있어. 왜? 이 팀 아니야? 매튜, 매튜. 매튜 손님. 왔어. 그냥 해도 될 거 같아, 그냥. 안 해, 매튜. 안 해. 그냥 안 해? 그냥 한 손으로 밀고 그냥 왼손? 다음. 이제는 먹자. 김동현 하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 무슨 연관성이? 연관성이 뭐야? 더운 거야, 뭐야? 없는데? 보여주세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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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가 진짜 좋아하는 그건데! 노래 어떻게 하지? 그렇지! 봤죠, 이거 봤죠? 하오 봤죠? 이 드라마 봤죠? 반응에 연습했어요! 어떻게 그걸 맞혀야지. 이 드라마 맨날 봤다면서요? 아니, 이게… 자! 사시는 없는 너 하나는 개, 계절? 개가 두 번 반복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개, 계절입니까? 정확히. 개절! 천국. 나오세요. 라이브? 동현이 형도 이 노래 안 돼요, 동현이 형도. 나오세요. 노래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자, 에일리 원입니다. 에일리 원, 에일리 원. 팀 이름은 에일리 원. 팀 안에서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죠? 저 비주얼 라인이에요. 비주얼 라인이에요. 저도 비주얼. 격중력이에요, 비주얼. 오, 그래. 에일리 원. 에일리 원. 에일리 원 비주얼. 충격적인 비주얼. 비주얼 그룹입니다. 에일리 원의 무대입니다. 음악 주세요. 첫 주먹에 너에게 가겠다. 아, 이걸 줬어요. 첫 주먹에 기어로 가겠다. 첫 주먹에 K-O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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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다. 에일리 원. 넓은 기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곳에. 첫 주먹에 K-O로 가겠다. 작은 숨결도 못 하는 사람. 계속 불러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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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목표잖아.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웃읍게 질투더, 웃읍게 질투더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어른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너무 잘해. 끝났어. 성공. 한 번 체크해서 하고 싶었어요. 다음 갑니다. 지금 재배원 남은 멤버가 리키 매튜우입니다. 롤토 멤버들 저주합니다. 게임 체인지합니다. 저주하다고 해야지. 이제 활약하지 안 되겠다. 권기식. 정연. 좋은다. 건강기능식품. 알죠. 전삼입니다. 전문가는 달라. 건강 쪽은 바삭해요. 권기식 마크 받은 거냐. 다음이 됩니다. 와 달다. 주세요. 남 마스. 남 마스 스타일. 리키 다른 거 있어요? 스타일이요? 발음이. 정답입니다. 발음에 밀린 줄 알았네. 다음 문제. 오픈. 이건 약간 요즘 느낌이야. 가품 리. 리 가품. 사람 이름 아닙니다. 동네 이름. 동네 이름 아니에요. 한빈 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랑요. 탱구 눈치셨어요. 정답. 매튜. 카리스마 뿜뿜 리더. 정답입니다. 나 진짜 몰랐는데. 리더야? 정답. 이건 알아요. 이거죠. 이거죠. 이거야. 아주 세기 세더라고. 렛츠고. 오세요. 오세요. 네, 뒤에 슈퍼해요. 감사합니다. 저 부탁이 있는데요. CF 해도 되나요? 광고요? 저 혹시 누나랑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나래랑 CF 한번 해보고 싶어요. 괜찮죠? 결이 다른데? 지금 세나리오가 학교가 끝났어요. 시나리오도 짰어.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재밌어. 교복이 독특하네. 누가 학교에서 보지? 오케이 좋았어. 저게 뭐냐면 세 개 맥주 그거 먹는 거야. 맥주 별로. 맥주 별로. 아니 가방 가방. 라거랑 이렇게 해서 좀 맥주.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학교 끝나고 오는 거예요. 레디. 진짜 영심이 같아. 액션. 누나. 엄청 덥지? 그리고 제가 먹을게요. 같이 마실래요? 한 번만 먹고 줬어. 한 번만 먹고 줬어. 한 번만 먹고 줬어. 엄마 가방에서 빨 때 더 있잖아요. 엄마 가방에서 빨 때 더 있잖아요. 아 있네. 그래 가방. 그래 가방. 그래 가방. 그래 가방. 그래 누나 빨 때 했어. 그래 누나 빨 때 했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웃겨. 아 예 알겠어요. 누나 빨 때 했어. 누나 빨 때 했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 계속 골댕이에요. 아. 아냐아냐. 오늘 한 번 이겨보자. 알겠습니다. 스뎅 레츠 고. 스뎅 레츠 고. 스뎅 레츠 고. 리키. 보여. 초세. 투피엠. 올라가는 이 길에 난. 네모. 난. 난. 전력 질주. 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에요? 리키. 난 저를 지주. 뭐라고요? 난 잠시만. 난 잠시만. 난 잠시만. 실패. 난 잠시만 실패. 자 올라가는 이 길에서 난 잠시만. 던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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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떨어진다.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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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 와리가리 와리가리. 누가 버린 스탱 냄비 좀 주워가.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상상을 해봐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손 잡고 가면 막 어때요? 설레. 설레. 조마조마. 우와 막. 미쳐봐. 흥분되고. 난 마음이 급해요. 설레요. 설레요. 마음이 급해요. 급해요. 실패. 난 떨려. 뭐야, 뭐야. 핑이, 핑이. 리키. 뭐야. 미치겠어. 뭐라고요. 난 미치겠어. 전화.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리키. 리키. 잘한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정답. 정답. 리키. 축하해요. 드디어 맞췄어요. 우리 리키가. 정답입니다. 잘한다. 이렇게 해서 리키까지 먹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먹으면 돼요. 광고 하나 찍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들어갈까요, 리키?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눈빛으로 갑니다. 그걸로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되고. 레디. 액션. 리키 주스. 너나 먹으십니다. 오~~~ 이야, 이야. 우리 PD님 축 되합니다. 와, 얼굴 진짜 빨개졌어. 티셔츠 다. 우리 PD님 이제 별명을 리키쥬스! 얼굴 완전 빨개지네. 좋습니다. 리큐쥬스. 대히트고요. 네. 얜 빌리치키 입니다. în să spun, bin să. 자, 오늘도 치키를 스키스스케어. 아,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유행어로 밀다가 안 됐던 게 스키스스케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의 절반이 들어가잖아요. 못 참아, 못 참아. 많이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키스. 스키스는 태연 언니에게 감동받은 일화가 있다. 우리 그 놀소 멤버들은 이 미담 나오면. 내가 또 무엇을. 아, 진짜요.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지금 스키스 선배님 일본 소노말해봐 발동 보고 제가 금 가지게 되고 한국에 왔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나 초등학생이야? 네. 그리고 태연 선배님 솔로 콘서트도 공부하러 같이 갔었어요. 진짜? 콘서트도? 나 앞쪽도 잘할걸. 상덕이야, 상덕. 네. 너무 떨려요,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떨릴 때 옆에 보면 돼요. 넉살. 걱정 마세요. 뭘 떨려, 이게. 네, 저. 난 침대예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스키스스케 오픈합니다. 오픈! 오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저 피로회를 세 번 들었고요. 네. 무섭게 하지 마, 이렇게 들려가지고. 무섭게 하지 마. 오, 잘 들었네. 잘 들었어, 진짜. 우현이 형은 이겼다니까. 그러네. 근데. 요번에 인정. 이 노래는요. 플로팅만 하는 상대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아... 전문용어를 한번 설명해. 뭐 약간 밀당 이런 거잖아. 밀당을 플로팅. 플로팅 전문가가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뭐 이제 마음을 줄 듯 안 줄 듯 이렇게 확신을 주지는 않고. 그런 와중에서 상대방을 약간 유혹하기 위한 제스처나 이런 액션을 플로팅이라고. 아... 어장관리. 앞부분 가섭니다. 내게 확신을 줘. 넌. 그렇지. 확신을 달라는 거죠? 왜, 왜? 플로팅과 확신이 없어서 확신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방울이 불러. 방울이 불러. 슬키 갑니다. 슬키 정답. 불러줄게. 출발. 멀리 왔어, 멀리. 고! 쓸데없는 말은 불필요해. 쓸데없는 말은 불필요해. 자, 이렇게 썼습니다. 불러. 추세요. 네. 쓸데없는 말은 불필요해. 필요해. 장난이 치신 날 선택의 필요해. 썩게 하지 마. 박자가 딱 맞아. 자, 원. 결과는 어떠지? 안 매워요, 괜찮아요? 재현이 시켜. 재현이 시켜. 와,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안 매워요, 괜찮아요? 매운데. 어. 뭘까? 시원한 매움? 시원한 매움을 알면, 야. 야, 항상 부르는 시원한 매움. 와, 멋있어. 다음 보여주세요. 자, 혈압 오르는 중. 혈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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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는 중. 너무 쉽잖아. 득스 빨랐어요, 득스 빨랐어요. 득스 빨랐어요, 정홍이 빨랐어요. 신서육이. 실패. 흘러대. habil ounce. 한에 빨랐어. 아, 진짜 빨랐어. 신서육이 투. 실패. 친, 친. 잘해야 돼요. 친, 잘해야 됩니다. 신서육이. 포. 업. みous. 덱스. 이렇게 많이 했나? 신서유기 파인! 업! 날이 빨랐어요 날이 빨랐어요 날이 빨랐어요 신서유기 신 이랬어요, 신! 다운!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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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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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살! 게임이니까 치키! 왜냐면 우리 모두가 오늘 치키 세워주기로 했잖아요 네, 치키 세워주기로 했는데 치키! 난 치키! 신서유기 세! 육! 세! 유글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 이렇게 가 아니고 귀엽잖아요 귀엽다 이거 1부터 가세요 1, 2, 3, 4, 5, 6 약속 정답입니다 스키 이게 그냥 많이 했구나 스키가 정답을 마쳐냅니다 스X야, 이게 축하드립니다 스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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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지금 뭐. 아, 치킨, 치킨. 초단위로 비중이 바뀌는 치킨 무대 썸네일이 떴고요. 이 장면을 놀랄 때도 쓰고 많은 분들이 짤로 쓰는데. 태연. 태연. MBC. 아니, 아니요, 다시. 생방송. 음악 중심. 전구실대. 네. SBS 가요 대재전. 가요 대재전. 가요 대사. 실패. 가요 대사. 실패. 태연. M카운트다운. 실패. 지금 빛깔을 보세요. 지금 빛깔을 보면 방송사 보면 빛깔이 다르잖아. 세 번 빨랐어요. SBS 생방송 인기가요. 티어쓰기 정확히 하세요. 티어쓰기 정확히 하세요. 생방송 인기가요. 실패. 지금 문세윤이 얘기한 걸 조금 다이어트 좀 시켜봐요. 태연. SBS 인기가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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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음악 나오면 앉은 자리에서도 표정 계속 바꿀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LED에 스케어 얼굴을 오픈합니다. 진짜 잘하죠. 갑니다. 음악. 오, 귀여워. 귀여워. 주세요. 오, 좀 더 바뀐다. 오. 귀여운 거, 섹시한 거. 오, 시크한 거. 우와. 우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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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키가 보고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야. 영화 본 거. 영화 본 거 같아. 자, 우리 돌토에 치키가 또 있죠. 동현이 형. 박날에 갑니다. 박날에. 내가 치키 첫 키 아니었어요? 첫 키 아니에요. 샘이, 샘이. 샘이. 우리 했잖아, 행사. 첫 키, 첫 키. 행사 때 했었잖아. 그렇지. 갑니다. 행사 때 했었어요. 너무 무서워. 음악. 귀여워요. 주세요. 너무 무서워. 갑니다. 원, 투. 원, 투, 프리. 렛츠고. 오, 이상해. 오, 이상하다. 고장 났어, 고장 났어. 오, 고장 났어. 여기까지입니다. 오, 이상해. 오, 이상해. 오, 이상해. 오, 이상해. 오, 이상해. 잘한다, 이상해. 참는 거 뿐이야, 나도 해. 지금 시키 놀랐죠? 와, 너무 잘하셔서. 오. 아마 비교 영상이 많이 뜨겠네. 오, 이상해. 다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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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첫 방문입니다. 지젤은 본인의 실력과 운을 믿고 있다. 운이 좋아요? 어, 네. 오, 그럼 좋아. 그럼 좋아요. 제가 사실 승부욕이 별로 없어요. 게임을 할 때. 뭔가 딱히 그렇게 막 하진 않는데. 운 때문에 이길 때가 좀 있었어요. 어, 어. 그게 차라리 나 운이 없고 승부욕이 있으면 비리 큰일 나. 비리 큰일 나. 역적이, 역적이 되는 거야. 역적이 되는 거예요. 대역제인. 이제 운을 또 한 번 믿어보겠고요. 안타깝게도 엘스마 4명 전원이 뽑은 게임 최약체가 있습니다. 바로 닉닉인데. 오늘 좀 도레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제가 게임 잘 못해요. 근데 승부욕은 되게 강해요. 저희가 제일 조심해야 될지. 아까 방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동현 씨. 네. 김동현 씨가 오늘 케어. 전문 케어로 들어가세요. 네, 네, 네. 근데 잘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제 옆에 많은 분들이 아셨잖아요. 네. 높은 확률로 잘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에이, 왜 기를 죽여. 네, 네. 네, 네. 홍수진이가. 제가 챙겨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불편하면 얘기를 하세요. 자리 교체 한 번 해드릴게요. 자리 교체. 네. 디젤. 파스팟. 오븐. 끝났어. 날 믿고 빚고는 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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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래. 호란란. 딱 보다 알잖아. 너 안 있었나. 여러분이 들은 거 한 포인트라도 있으면 주세요. 자, 일단 발끈이 들어갔고요. 발끈에서. 일단 딱 그냥은 정말 들었어요. 그 널 향한 마음. 마음의 벽. 마음의 벽인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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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향한 마음의 병. 별이 아니고 병이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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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마지막 줄 아마. 닝닝. 딱 봐도 알잖아. 나도 딱이라. 딱 알잖아. 지옥 발음이 있었는데 분명히. 디즈니 전에 그곳에서 라고 들었거든요. 나도 나도 나도. 저랑 비슷한데 닝닝 씨가 잡은 거 같아요. 닝닝. 닝닝이 뭔가 잡았다. 닝닝. 진짜? 진짜 들었다고? 닝닝. 그곳에서. 발근에서. 네. 국어사전 디즈니. 국어사전 디즈니. 어? 국어사전. 국어사전. 국어사전 디즈니. 아, 디즈니가 아니라 디즈니. 약간 소름 돋았어. 국어사전 뒤져보니까 딱 그냥 증상이 널 향한 마음의 병이네. 소름 돋았어. 오, 진짜 국어사전. 나이스, 나이스. 국어사전. 네, 고객님. 하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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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사전 어떻게 들은 거예요, 닝닝? 갑자기 국어사전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들은 거예요? 어, 정말. 아. 피오가 알려줬어요. 피오가. 피오가 알려줬어요. 피오가. 피오가 알려줬어요. 아, 피오가. 피오가. 첫째 줄. 첫째 줄. 국어사전. 국어사전. 아니요? 어떻게 알려줘? 아니야. 아니야. 형이 형. 형, 활약 한번 해볼래? 아니야. 진짜로? 만약에 회원까지 못 들었으면 좋지? 리너스 형은 나 들었어. 닉닝 씨로? 오늘 모이지요. 롱닝 씨로 드릴게요. 어떤 거예요? 형이 내놓아드릴게요. 들은 척하고 얘기하면 돼. 아! 사기. 알 수 있어요? 아, 첫째. 깔끔해서 디즈니 사이에 국어사전. 응? 그리가 없고. 국어사전 디즈니. 국어사전. 국어사전. 오, 진짜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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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다, 믿다. 선행. 갑자기 국어사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들은 거예요? 피오가 알려줬어요. 들렸다고, 그냥 들렸다고. 들렸다고. 피오가 알려줬어요? 동현이 알려줬어요? 잘 들었어요. 앞에서 영상 카메라 다 찍고 있는데. 에이, 하나 줘. 아, 하나 줘요. 제가 들었어요. 역시 외국인 멤버들이 편견이 없어서. 제가 들었어요. 갑자기 국어사전. 국어사전. 1차 도전을 가볼게요. 먼저 대한민국에 있는 책 중에 국어사전을 제일 좋아하는 우리 닉닝. 국어사전 닉닝. 자, 닉닝 정답 전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도와줄 거예요. 국어사전 닉닝. 아, 글 진짜 잘 쓴다. 감사합니다. 아니, 획승이 왜 이렇게 정확해? 명기 리헌이. 역시 국어사전을 좋아할 만하네. 닉닝, 글씨 잘 쓰네요. 글씨 잘 쓴다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죄송해요. 자, 흘러. 주세요. 팔 끈에서 국어사전 디즈니. 딱 그래 널 향한 마음에 병. 얼레리 꼴레리 꼭 딱 들어맞잖아. 자, 과연 딱 들어맞을지. 자, 이제 터집니다. 이제 터지냐 안 터지냐. 결과. 결과는. 네가 주워와. 결과는. 보여주세요. 자, 손 부러져, 손 부러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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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우와, 세기러스 오늘. 실패입니다. 자, 오늘은 아비스예요. 오늘은 아비스입니다. 에스파는 어때요? 붐스파 쓰는 거 괜찮아요? 붐스파? 그 그림 때문에 기분 나쁘면 안 쓸게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닉닝. 네? 붐스파 써요? 선생님, 뭔가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붐스파 선택. 네. 몇 번입니까? 29, 30? 맞아, 맞아. 딱이랑 딱 뒤에. 다들 확실해. 저 개인적으로 쓰는 카메라 감독님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셨네. 아, 도착하셨네. 고맙습니다. 도착하셨네. 아, 도착하셨네. 고맙습니다. 직접 고용하신 카메라 감독님이요. 진짜요? 사비로. 왜? 5인치 캠 만들려고. 50% 느끼가. 그럼 붐스파 안 하면 그냥 퇴근하시는 거예요? 대번이다. 붐스파. 자, 갈게요. 아, 의상도 있어요? 네네, 이제 스파니까. 그리고 스파 가면 뭐가 올라옵니까? 수증기. 뭐, 뭐 올라와요? 김이 올라와요? 김 올라오죠, 김. 수증기? 자. 아니, 아무 연관이 없잖아, 비눗방울은. 음악 주세요. 주세요. 벽살 줘라, 아이디어. 음악 주세요. 주세요. 벽살 줘라, 아이디어. 아, 봉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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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apy. 아, 봉탈. 아, 봉탈. 어디 쩐지, 혹시. 아니, 이거 좀 심하잖아. 천천히 천천히. 아니, 못 봤어. 너무해. 일로와, 일로와. 오늘 진짜 안 보여. 한 번만, 한 번만. 뭐?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너희는 아예 안 죽을 거 같은데. 왜, 왜. 누워요. 내가 누군다고.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봤다, 봤다, 봤다. 봤다, 봤다. 봤다, 봤다. 못 봤어. 여기 너무 안 보였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윈터 뭐하고 있는 겁니까? 비디오 판도. 윈터가 붐 직캠을 찍었습니다. 이거 옛날에 누가. 아, 이거 안 되는데. 옛날에 누가 했었는데, 이거. 저기서 주장스럽게 굴면 우리도 똑같이 나가는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이거는. 안 직캠. 오늘 거는, 오늘 거 너무 심하잖아. 그래, 직캠을 좀 보자. 연결해줘요. 옆에 꼽아야 돼요. 오셨어요? 본 사람 없어? 저기, 저기 나왔어요. 움직이다, 움직이다. 어? 안 돼! 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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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맞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슬로우 걸지 마! 할게, 할게. 아니, 카메라로도 이렇게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 보였겠냐고. 이거 너무해. 다운해! 아니, 타올에 그 검은색 줄에다가 위에다가 얹은지 모르겠네.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됐다! 아니, 근데 그 줄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해? 이렇게 고기 돌려봐! 고기 돌려봐! 고기 돌려봐!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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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적이다! 원 지적이야! 뭐다! 이거 지적이다! 원 지적이야! 너무 귀여워! 이마! 이마! 뭐요! 뭐다! 이마! 이마! 뭐요!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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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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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면 약간 뭐 다들 알잖아! 뭐 이런 건가? 뭐 다들 알잖아? 뭐 다들 알잖아? 앞에는 뭐야 그러면? 그래! 그래! 그럼 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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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과연! 골이 맞을지! 이거 틀리면 한 글자를 봐야 되나? 주세요! 발끈에서 국어 사진 들으시니 딱 그래 널 향한 마음의 병 All ready cool! 레이리 cool! 뭐 다들 알잖아! 불러냈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 동현이 느낌은 어때?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럼 정답인데? 식사 준비하시죠! 오케이! 자! 일어나자고! 식사야, 식사! 결과! 결과! 오빠! 어디야! 결과는? 두 시간 봐, 그냥 나도 해! 결과! 뽕! 뽕! 내 손! 뽕! 내 손! 우와!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골? 골? 골입니다! 이거 한 번만 안 당나게! SM에서! 아유, 골 났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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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골! 감사합니다! 간이 어때? 닝닝하지 않죠? 간 딱 좋죠? 에이! 어? CF처럼? 닝닝하지 않네요! 다음 문제! 감사합니다! 이번 문제는 탱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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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이 있어? 이거 뭐야? 나 이거 알아! 어? 나 이거 알아! 닝닝! 알아요? 한번 해봐주세요! 뭐라고요 닝닝! 뭐라고요 닝닝! 손 들고! 닝닝! 강아지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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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강아지똥! 제목은요? 강아지똥! 아... 둘 다 반복... 정답입니다! 뭐야...!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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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똥! 강아지똥! 이게 진짜 없잖아! 강아지똥! 강아지똥! 아 아! 둘이상의 매, 둘 사이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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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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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어, 버킷벌벅 투 엑스! 오! 성공! 와, 진짜 강아지 똥이에요! 예, 강아지 똥! 강아지 똥이에요! 제목이랑 세력이 똑같아요! 지방인 줄 알았는데 아예...도 아니라고? 아예...도 아니라고? 지방이 아니야... 지방이 아니라고? 강련병 사과물 치아가 똑같이 아니야 아니야 지방이 저색되면 누나 위험한 거야 비만 센터 지방이 아니라고요? 지방이 아니에요 강아지 똥 강아지 똥 비만 센터 에스파와 테스파의 대결 에스파 테스파 이게 무슨 일이야? 완전 결승전 문제를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아 너무 습다 아 너무 습다 무조건 이거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이거 무조건 가야지 지젤 무조건 이거 무조건 가야지 지젤 지금 닝닝 알아요 지젤 어 플랭튼 플랭튼 그리고요 이거 이름이야 그리고요 스펀지밥 스퀘어팬스 뭐라고요? 뭐라고? 스펀지밥 스퀘어팬스 뭐라고요? 스퀘어팬스 자 저에게 좀 해석 번역필을 돌려볼게요 아니 중요한 건 MC차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천천히 시작 시작 영어로 해도 돼요 시작 플랭튼 스펀지밥 스퀘어팬스 아 팬츠 바지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정답입니다 플랑크톤 정답입니다 플랑크톤 정답입니다 플랑크톤 원래 저희가 정답지에 어떻게 써있냐면 네모 바지 스펀지밥이에요 원래 영어는 앞에 먼저 하고 뒤에 하니까 네 형과 이름처럼 그래서 지셀까지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탱구가 최종 실패 후배 왔다고 배려했는데 후배들한테 양보하는 그래 후배 왔다고 배려했어 탱구에게 전달할 이 젤리는 제가 먹겠습니다 탱구는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젤리 제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젤리 내놔야지 뭐 먹어요? 아니 우리 작가님들이 진짜 웃겼어요 네 피해님들이 지셀씨가 영어로 이렇게 뵈셔셔셔셔 이렇게 하니까 어? 맞는 것 같아 저 오빠는 아예 오브라는데 맞잖아 맞아 맞아도 아니고 정답 처리 한 거에요 감사합니다 정답 처리 자 우리 호주 출신인 필릭스는 오늘 도레미들에게 부탁이 여러분께 하나 있다고 합니다 부탁 꼭 좀 들어주시고 어떤 부탁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 네 제가 한국말이 조금 서툴러서 롤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좀 한국 가사에 있는 노래를 잘 못 맞출 수도 있는데요. 영어 가사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잘 맡아서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의 특출난 건 좋은 거예요. 영어 쪽은 내가 맡아서 하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이 용보기인데요. 용보기? 용보기요? 용보기? 용보기요? 용보기요? 너무 외치가 안 돼? 드래몰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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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보기! 정이 너무 가죠. 그럼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필릭스로 부를까요? 용보기로 부를까요? 저는 용보기 좋습니다. 그래요? 진짜! 평안다, 평안다! 용복 씨! 오케이! 보기 보기 용보기로 오늘! 보기 보기 용보기! 입에 쫙쫙 붓네! 자, 그러면 우리 보기 보기 용보기 먼저! 오븐! 오! 많이 썼어요! 저거 짜릿해서 어디선가 나는 내가 씩! 거기까지 뭐 됐긴 했는데 씩까지! 자,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가는 겁니까? 용복 씨? 음... 네! 이거 죄송한데 글씨체가 좀 달라서 그런데 저희가 뭐 조심스러운 의심이거든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자, 벗기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의심하는 건 아닌데 아, 네네네 씻고 지워지고, 씻고! 아, 씻고! 오! 헤이! 헤이! 어딘가 나와야 돼! 어디! 헤이! 어딘가 나와야 돼! 어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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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딘가가 아니냐? 어디라고 들었는데 자, 이걸로 갈게요! 아, 이게 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지 지켜줘야 되니까 자! 야, 우리 힌트 뭐 해야 돼 지금? 우원하는 걸 말해 봐! 빵야 빵야! 아, 나 시원하게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빵야 빵야! 아니,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뭐 언제든! 아, 난 빵야 빵야 좋은데 빵야! 나도 빵야 빵야 빵야! 자, 그럼 빵야 빵야 몇 번? 89 확정이요! 빵야 빵야! 어디랑 어디? 그러니까 어디를 봐! 빵야 빵야로 어디냐! 그러면 16, 19? 16, 19요! 나 사실... 16, 19? 탱구... 탱구 의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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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필립스가... 저도... 누구야? 필립스는... 필립스가 뭐야? 필립스가 뭐야? 필립스는 면독이 아냐 형!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용복 씨라고 부르라고 형! 필립스 전기면독! 필립스 전기면독! 용복 씨가 용복이! 19번을 꼭 보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네! 오케이! 변동 안 돼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갑니다! 형, 연습 많이 한 거 맞아요? 크로스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크로스! 이렇게, 이렇게! 19!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19, 16! 이게 안 보여요, 생각보다! 음악 주세요!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해! 해! 좀 들어줘! 좀 들어줘! 다시 한 번 들어줘! 다시 한 번 들어줘! 다시 한 번 들어줘! 해! 해! 고통 snap!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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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상해! 이거 빨 söyleye bunlar...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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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여기 없어. 아니, 여기 너무 따가워. 아니, 여기 너무 따가워. 너무 짧았어. 여기도 꼬집어져요. 이게 뭐야. 갑니다. 영복 씨.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마카로나. 마카로나예요, 마카로나. 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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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복 빨랐어요, 용복. 이게 뭐야? 무슨 노래야 이게? 진짜 마카로나. 진짜 마카로나. 용복 씨. 이거 주워 남은 건 안 돼요.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미안해, 미안해. 이거 쓰레기 아니냐. 지금 짚어져요. 미안해, 미안해. 용복 씨한테 왜 그래. 발음이 좋아서 진짜 좋아.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마카로나. 발음 너무 좋아서. 발음도 너무 좋아. 힌트, 국내 가수입니다. 국내 가수. 국내 솔로. 솔로. 아, 어렵다. 느린 노래인데? 옛날에 2G 폰 때 딱 컬러링인데. 2G 폰 때. 오! 오! 르르르르르르르! 전혀 모르겠는데. 레츠 고! 이거 단수 소리 나오잖아요. 설마 솔로? 간다, 간다. 원, 투, 쓰리, 고.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어! 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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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 gotta get. got a get. 실패. 원격? 원격? 50% 정답. 50% 정답. 아! 용복! 용복! jyp. 불빵. 불빵? 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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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빵이 있어? 불빵은 블랙박스. 불빵. 불빵은 블랙박스니까. 불빵은 블랙박스니까. 천천히 한국 발음으로, 한국 발음으로. 불빵. 불빵. 네? 용복. 정확히 얘기하세요. 한국 발음 얘기해줄게. 영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자. 박진영에. 박진영. 네. 그릇. 백. 아. 그룹. 그룹. 청장입니다. 청장입니다. 아, 용복이 없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볼륨 봉. 불빵. 어. 아. 예.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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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빵. 형. 디. COGet. verd. 정답입니다. 소입니다. 퐁기부기용 포기. 컴 온. 정답입니다. 엇. 이야. 귀여워. 기가 막히네요. 우리 용복 씨 하나 골라주시고. horse. conserv. 네. 용복 먹겠습니다. EVV화 Edu kyse. 자존심 대결입니다. 자존심 대결. 오랜만에 뭉쳤다. 멤버 그 시간인데.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이렇게 해서. 왔다! 과연 정답은 누가 맞히지? 네 명의 숙명은 어떻게 될지. 동현! 지금에서 맞혀주세요. 동현! 오케이, 동현. 제시, 눈누난나. 정확히 들어볼게요. 뭐라고요? 제시의 눈누난나. 이 노래 너무...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좋아하세요? 김동현 씨가 새로운 춤을 개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춤? 아, 그거는 뭐. 오, 신빙댕인데? 신빙댕인데?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좀 이따. 오, 알았어요, 오케이. 그렇지, 오, 오케이. 오, 이거 되나 봐. 그렇지, 신기하다. 오, 레깅스. 근데 레깅스예요? 그 50%? 아, 이해, 이해 한번, 이해 한번. 내복, 내복. 꺼지겠다.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렛츠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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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 돼. 선풍기, 선풍기. 열심히, 열심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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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èces! 진짜 된다! 이게 진짜 된다! 이게 근육으로도 되네 대박이다! 창빈의 용복도 이거 됩니까? 안될 것 같은데 창빈은 될 것 같은데 보여줘요! 먼저 스타트 끊어주고 단체 슬림팩 갑니다 음악 주세요 자, 우리 멤버들 다 와! 넉살도 준비해! 넉살 준비해! 가 넉살! 가 넉살! 넉살 준비해! 가 넉살! 가 넉살! 넉살! 이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어려워 넉살은 신발 신고 방에 들어가나봐 물건 가지로 그냥 옆으로 걸었어 그냥 그냥 가지 해! 동혜씨 됐어! 진짜 돼요!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진짜 떠 있는 것 같아 야, 다 되는지 몰랐어요 다음 문제 주세요! 헛! 아, 새끼야! 어! 어! 어 어 뭐? 나 왔잖아! 나 왔잖아! 제목 몰라, 제목? 제목 몰라,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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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알아야지, 지금. 날아야, 날아야, 날아야. 날아야. 스트레이 퀴즈의 약골? 약골. 실패. 대박 힌트 드릴게요. 50% 정답이고 제목 한 글자입니다. 별 5개. 누나 되게 좋아하는 단어야. 별 5개. 돈은 아니죠, 돈은 아니고. 스트레이 퀴즈 술? 힌트 주셔, 힌트. 날아야, 날아. 힌트 주셔, 힌트. 힌트, 힌트. 힌트? 여기 설렁탕 에이어. 여기 설렁탕 에이어. 설렁탕 에이어. 설렁탕 에이어. 설렁탕. 설렁탕 에이어. 설렁탕 퓨어. 스트레이 퀴즈. 특. 특. 철장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 잘해 봐. 공연. 금연. 뭐야. 오, 잘해 봐. 오, 잘해 봐. 오, 잘해 봐. 오, 잘해 봐. 어, 잘해 봐. 우리 그 용복이랑 관련이 많은 분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신분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함께 챌린지를 했던 분이 나옵니다. 한두 명이겠어요? 많이 하셔서 많이. 많이 했어요 챌린지. 태양 선배님 그리고 지코 선배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태양 선배님. 두 명인가 보다. 분은 NCT의 살아있는 조각사. 아 또 태용입니다. 태용. 아 맞네요. 아 맞네요. 아 이거 좀 더 들어보지 두 명만 들어보고 바로. 2023년. 9월에 발매한. 첫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샤랄라. 샤랄라입니다. 샤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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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지 했죠? 그렇죠 챌린지 했죠? 챌린지 하지 않았어? 네 했었어요. 맞아요. 샤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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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기 보기 용복 씨가 조금 해주면. 영어가 좀 나오니까. 예예. 자 용복 준비됐죠? 5번. 어? 어? 빨리 뒤에 보여주세요. 유 유. 이벤트다 이벤트. 오케이. 넘겨주세요. 유 유. 네. 오실래요? 네. 어? 진짜 아무것도 못 썼어요? 네. 제가 들으면서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적어놨긴 했는데. 적은 거 쓰시면 되는데. 아 그래? 써도 돼요? 아 그럼요. 저도 못 써요. 아까 놀라가지고 지금 쓰질 못하고 있어. 너무 기를 줄였네 우리가. 일단. 응복 씨가. 이렇게 지금 적어냈고. 여기 타가 왠지 슈퍼스타의 삶이니까. 부족한 타인.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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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타임이 들어가면 4개 영어가 된다. 딱 4개인데. 부족한 내 타임? 태훈이 형이 이제 발음할 때 이제 타임이라고 하지 않는데. 다음 이렇게 발음도 돼요. 좋아 좋아. 타임이라는 발음을 그냥. 부족한 내 타임 듣는데. 타임이나 타임. 타임.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럼 앞에서 건이겠네. 건. 한 건? 한 건? 아 건은 들긴 했어. 한 건. 맞아. 좋다 좋다.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권을 들었다고. 권은, 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던진 말일 때 갑자기. 권, 권 맞아요? 권. 저한테. 권은, 권은. 권은, 권은. 권은, 권은 들긴 했어요. 어? 용복이 이거 들은 거예요? 권도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부족한 건 타임은. 부족한 내 타임인지. 용복이. 용복이. 부족한 건 타임은 뭐 맞는 것 같답니다. 보기 보기. 용복이. 정답전으로 이동합니다. 저거 그대로 쓰면. 넋선 씨. 도와주세요. 어차피 틀렸어. 런웨이. 런웨이. 따라하지 마시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쓰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해줬어야지. 귀여워. 따라해.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불러. 주세요. 런웨이 하고 슬라이. 부족한 건 타임. 앉아도 돼지잠. 칠공주 알바. 귀여워. 아 근데 목소리가 비슷한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결과. 그냥 살짝 왼쪽에 되는 건 괜찮아요? 아. 본인 쪽으로 맞춰야지. 결과. 와. 정직하게 맞나요? 바른 청년이에요. 보여주세요. 칠공주 알바. 오. 칠공주 알바. 멍키를. 오. 아. 많이 잡았어요. 70. 70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70 좋은 것 같아요. 70 좋아요? 70%. 70% 느리게. 느리게. 굿 잡 쓰자, 먹자, 으쥬 마지막 줄 들었는데?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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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줄에 엄마쇠 빼요 반쇠요 반쇠요 반쇠요? 나 엄마쇠 빼요 나도 엄마쇠요 엄마쇠요 반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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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줄 들었어 마지막 줄 줄었어 마지막 줄 줄 쌀 오? 맞어 들었어? 이런 대표이잖아 엄마쇠 빼요 반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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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완벽하게 들리는거지 아 뭡니까 아니 그래도 뭐 아니요 신동엽씨 먼저 발표하세요 이게 뭐야 이거 발표하는 사람은 신동엽입니다 뭐예요? 어른데? 어느덧댄 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페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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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릭스. 어느냅, 어느냅. 어? 어느냅댕 밤. 어느냅댕 밤. 어느냅댕 밤. 단속 글자. 어느냅댕 밤. 어느냅댕 밤. 어느냅댕 밤. 어느냅댕 밤. 어느냅댕 밤? 저도 그렇게 들었어. 아 진짜. 아 attendant. 아 좋아. 어느냅댕. 어느냅댕 밤. 어느냅댕 밤이 됐다 이거야. 바쁘게 계속. 지금 된 veteran하고 어느냅댕. 바쁘게 바쁘려활동하고. 어느냅댕. 어 나는거같아. 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ithdelio 주세요. 런웨이 하듯 슬라이드. 부족한건 타입. 안자도 되지 잡. 어느냅댕밤? 워투하리, 워투하리 엠씨 워투하리 오랜만에 목을 뜁니다 약간 부끄러워네 결과 결과 보여주세요! 자, 5번이 지금 부수로 연결이 됐고요 무조건 맞지, 이거는 결과! 무조건 맞지? 오픈! 자, 지금 5번 정답 정답은! 정답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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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펠릭스는 놀토에서 용보기로, 그렇죠? 네 지난 촬영 이후에 아예 놀토에 푹 빠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사실 저번 촬영 때는 가족 같은 느낌 많이 들어서 약간 재밌게 그리고 친근하게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재밌게, 그렇게 남게 꼭 진행하고 싶어요 용보기 왜 이렇게 이뻐요? 네? 용보기 왜 이렇게 이뻐요? 네 너무 잘생겼어 메이크업 하고 왔어 아니야, 아니야 예아, 메이크업은 여기 다 했어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여기 다 했어 그러니까 저도 사자도 있어, 저도 사자도 안 됐네 우리 혹시, 우리도 연예인한테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그거 했어요 샵, 샵 갔다 왔어 샵 갔다 왔어 1회에 15만 원 샵까지 많이 받네 15만 원 용복은요? 용복 씨는 게임을 잘 하는데 이렇게 가끔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아, 못 알아듣는 척? 좋습니다 한 분은 남을 헐뜯고 한 분은 사기를 치고 한 분은 잘 못 듣고 이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스키즈 큰일 났어요 우리 용복 씨가 그때 가고 나서 기억이 많이 남았대요 그래서 오늘 다스 잘하기 위해서 또 뭐 챙겨온 게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근데 오랜만에 이제 또 와서 같이 재밌게 게임도 하는데 나도 선물 이제 정말 우리 양이 miracles 이게 우리 양이 잠시만요 유효 역시 이루지 말고 역시 이루지 말고 보색 와, 놓아놔 ffe 누구 겁니까 그게? 근데 안에 이제 쿠키를 제가 직접 부어서 쿠키 안에? 그 안에 다 쿠키예요? 네 다 쿠키 왜 앉아요? 아니 앉으라고 그랬잖아 아니 왜 앉아? 저 쿠키를... 아니 직접 오랜만에 직접 부어서 어제 새벽에 부어서 근데 왜 직접 부어서? 아니지 독서해서 직접 진짜로? 오랜만에 하는구나 베이킹하는구나 베이킹! 베이킹! 그래서 나중에 또 힌트가 이제 또 필요하다고 하면 꼭 힌트 받을 수 있게 제가 쿠키를 아 힌트 받기 정성 봐라 너무 고마워 잘 갖고 왔어 섬세하다 주세요 나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그러면 넉사회 선배님 야 이름 다 적어놨나 봐 밑에 이름이 있어 야 하나만 한 번 선생님 이름 있어요 섬세하여라 기덕살 거래요 이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아 귀여워 아이고 예 아니 너무 귀엽다 근데 아니 이렇게 뭔가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 온 멤버는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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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하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잠깐만 내꺼는? 근데 잠깐만 내꺼는? 용복군 용복 용복 용복군 왜요? 아니겠지 설마 제께요 설마 제께요 왜요? 용복 설마 제께요 오 아 정원아 몰라 아 오 정원아 몰라 아 역시 야야 야야 아니 야야 야, 용복이 잘한다, 잘해! 집시일반보아! 빨리! 용복이 얘는 잘한다! 나 이거 먹은 건데, 형, 미안. 저거 먹었어. 용복아. 용복아, 너무 재미있어. 아니, 왜 한해한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재미있어. 주인공이라고? 형 챙겨준 거야. 1분 전에 장난으로 내 것만 없으면 웃기겠다 했는데 진짜 없었어. 이거 방송 100% 나가잖아. 보통 후배가 잠깐 놓쳤나 보다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잠깐만요. 용복 씨 딱 이랬어, 용복 씨. 용복 씨. 용복 씨. 좋습니다.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명곡이고 저도 좋아하는 노래죠. 소리꾼. 특수하게 생긴 이 북을 흔들고. 극체보다 다 별로다. 이건 진짜 최악이야. 옹졸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게 뭐야? 이쪽면, 이쪽면. 한 글자, 한 글자씩. 지금 네 글자 보자는 거잖아. 적어요. 한 글자씩 적어서. 좋은데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그럼. 느리게도 보이고 빨리 해도 보이고. 이게 보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리꾼. 소리꾼 좋아. 소리꾼. 잠깐만. 소리꾼. 만약에 합게 되면. 네. 용복 씨가 아까 붐 씨 저기 꼽기 준비했잖아요. 그럼 좀. 습전이 있어요? 용복 씨 앞에서는 많이 흔들겠습니다. 그래. 준비되어 있잖아. 한 해 건은 없는 데 있다니까. 그래. 한 해 건은 없는 데 있다니까. 한 해 건은 없는 데 있다니까. 한 해 건은 없는 데. 박수 없다고 했는데. 남은 거 하나씩 주세요. 박수 없다고 했는데. 박수가 나오네요? 박수가 나온다. 두 명 거까지 계산해서. 네, 네. 두 명 거까지 계산해서. 네, 네. 용복 오케이? 아니야. 이게 그렇게 하고요. 용복 오케이가 뭐야. 용복 오케이가 뭐야. 용복 오케이. 박수가 갑자기 나와서.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용복 오케이라고 했어. 좀 꼬박꼬박 써주시길 바랍니다. 갑니다. 음악 주세요. 여기 너무... 너무 좋다, 뭔가. 왜 저래. 왜 저래. 스타일링. 아니, 보여줘야지. 왜 안 보여줘. 안 보여, 아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게. 아유, 심하다. 이게 쓴 거야? 아! 아! 진짜 못했다,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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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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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뭐야. 쓴 거죠, 이게. 아, 이게 쓴 거냐고. 아, 그렇지, 이상하게 썼어. 아, 이게 쓴 거냐고. 아, 그렇지, 이상하게 썼어. 한같은 거. 아, 진짜. 봤어? 아이선 복 위에서 아이가 보여. 여기 가습니다. 아, 잠깐 이게. 이게 뭐, 무서운 글씨예요. 저게 사이드 크게 썼어, 이 때. 진짜 안 보이는데, 안? 아니, 좋아. 영복 씨, 그대도 그나마 봤어. 오, 영복 씨. 뭐? 영복이 앞에선 뭐 봤어? 글자에 에가 보였거든, 아이에서 에. 근데 또 나래 선배님이 허를 쓰신 걸 보니까 해가 들어가는 거 같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어인데? 에? 나는 허였어. 그러면 위에 허일 수 있는. 이 모양이 보이긴 했어요. 해 아니면 허 아닌데 무조건 위에 이게 있었어. 해, 희, 허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들으고 싶은 건 일단 초성만 좀 갖고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성만 좀 갖고 들어가라. 쿠키는 가져갔어? 가져갔어. 가져가네요? 아 그러네. 챙길 거 다 챙겨갔네. 이거는 인성 논란 돼, 보면. 진짜 문제 생겨, 이거. 쿠키 받아먹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저항 받을 거예요, 정말로. 이거 정말 쿠키만 쏙 가져가고. 용복 씨, 이거는 제가 좀 액자 해가지고 안 먹고. 액자를 먹고. 액, 아크릴도 아니고 액자. 보관할 거야. 뭐라고 쓸 거야, 뭐라고 쓴다고? 이거는... 줘봐요. 줘봐. 뭘 줘봐요? 북, 북, 북. 아니, 여기 있어요. 반납했어요.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하냐. 심지어. 저거는 또 얇은 걸로, 저건 아니지. 야, 루치오. 오, 야. 아이고, 맛있는데? 세상에. 미쳤어요. 낭량 특집. 낭량 특집. 낭량. 낭량. 이번 게임은. 하지 마. 하지 마. 귀신이 나타났다. 뭐야. 아, 나 이런 거 진짜 싫어. 나도 있어. 아, 이런 거 좋아. 너 왜 있어, 이거? 아, 나를 제일 좋아하는 거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무서운 얘기하는 거. 아, 나를 제일 좋아하는 거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무서운 얘기하는 거야! 귀신이 나타난다. 나 이거 너무 싫어해! 취미야 괴담해, 스태. 뭔데요? 잠시 후에 드라마, 영화 속에 나왔던 다양한 유형의 귀신이 등장합니다. 진짜 무서워, 진짜. 화면에 귀신이 떠요. 나 이거 완전 정말로. 다 봤어, 다 봤어. 지정물에도 귀신이 있어. 용복, 좀 무서워요? 저는 제 사전에 공포라는 뜻이 없어요. 어? 무서워? 무서워서. 아 무서워서 없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나도, 나도. 진짜 무서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귀신이 등장을 하면 어떤 작품 속의 귀신인지 작품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짓. 너무 깜짝이야. 용복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기, 나래 씨. 용복 씨 좀 챙겨야 될 것 같아. 지금 벌써 떨고 있어요. 뭔지는 몰라도 제 옆으로 약간 멀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무서우면 굳는데. 예, 예. 처키도 무서워요. 너무 웃겨. 자, 첫 번째 귀신. 처키뱅, 처키뱅. 어디서 나온 귀신인지. 보여. 주세요. 첫 번째 귀신.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쉬워서. 자, 동기 발랐어요. M. 한 글자입니까? 완전 한 글자. 실패. 어? 앞에 뭐가 붙어요? 땡땡 드라마. 공포 말이 아니네. 용복. 웨우프 M. 어? 네? 웨우프 M. 어? 네? 웨우프 M. 웨우프 M. 늑대 M. 늑대 인간? 늑대 인간? 웨우. 늑대 인간. 웨우. 아니야, 아니야. 늑대 인간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네. 친. 친. MBC 특집 드라마 M. 특집 드라마까지 들어갑니다. 리노. 남량 특집 드라마 M. 이거다. 발음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아, 이거네. 양념, 양념, 양념. 양념, 양념. 양념, 양념. 양념, 양념. 양념, 양념 특집. 하랑. 큰소리로. 남이요, 남. 나. 아, 잠깐만요. 자, 써주. 남입니까, 남. 왜 이렇게. 남자 할 때 남. 써본다, 써본다. 남 맞는 것 같은데. 노리고 있다, 노리고 있다. 지금 노리고 있다. 남 맞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신동현 씨도 옆에서. 남. 남 아니잖아. 남인가? 자, 아무도.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쓰세요.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쓰세요. 남. 남. 보여주세요. 남. 오, 네. 정혁이가 틀리게 하려고 그러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물으면 안 돼요. 이게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냥. 헷갈려요. 이걸 뭐? 승민 용복 알려주면 안 됩니다. 보여주세요. 아, 너무 안 보이는데? 남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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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남자남. 남량 특집.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남자남. 남량 특집.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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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다. 왜 잘라도 빨라. 내가 빠르긴. 납댐할 때 납. 량현. 량할 때 량. 와, 이게 되네. 특급 열차 할 때 특. 집 할 때 집. 드라마 M. M은 한글로 썼습니까? 그래. 영어로 썼습니까? 이거 중요해. 이거 진짜 중요해. M으로 썼습니까? 몇 년 도시? 94년도 드라마. 내 영원히. 그러면 한글로 M.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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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엽. 신동엽입니다. 신동엽입니다. 동체식의 신동엽입니다. 신동엽. 남량 특집 드라마 M. 정답입니다. 아니. 무관심한 척하고 있다가. 진짜 빨라. 신경 안 쓰는 척하고 있다가. 그거까지 모르겠어. 나 4살 때. 그렇지. 기억은 나. 영어로 M이었습니다. 영어로 M였어요. 이렇게 맞히면 되는데. 안타까운 게 우리 리노가. 헷갈려. 사기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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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서 승민이 사 wit했어. 남샤한테는 남샤한테다. 승민이가 알려줬구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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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량. 남. 남량.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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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태연! 태연! 링 투! 실패! 아! 용복! 실패! 아! 용복! 정답입니다! 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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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링에서 다시 돌고 돌아 용복이 나왔어요 용복이 나왔어 축하합니다 다들 재밌게 용복 그것만 가는 것 같아 케이크랑 우유만 갖고 가려고 너무 좋아하려고 한 분 한 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담당 김민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김민희 세무사님 그리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운세를 정쳐주는 미녀보살 미연입니다 가족이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도 불교소녀 알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불교소녀 불교소녀? 불교소녀 자 그럼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행운 토끼 토끼띠 우기입니다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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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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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님 예예예 여배우님 개인 카메라를 갖고 다니시나 봐요 계속 아 객하가 있어? 자 우리 여자아이들이 오늘 함께해 주시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외국인 멤버가 많아요 아 맞지 키우고 많죠? 지금 한 절반? 몇 분이시죠? 세 명이요 외국인 멤버만 세 명입니다 더 많아 한국 멤버보다 의점 bir Now 받사하는 프로랬에서 굉장히 조금 불리한 상황인데 사전에 기싸움 멤버들 Kiev 기자 무기좋아요 뭐 이런 것 없어요 요즘은 그냥 막 네 heavier 해pper Sed Official 오~~ 세문사님 이유를 들어볼게요 네! 우기 씨는요 평소에는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는데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사를 자꾸 다르게 작사를 하시고 불러서 그래서 놀크에서도 맘대로 듣고 적을까 봐 걱정이 되네요 지금 우기가 일어나서 우회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아 전혀요 저는 세상에 정해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멋있다. 세상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 아니 그냥 우리 프로그램은 정답이 있는 프로그램이야. 정답이 없으면 저희 방송을 안 끊어. 아니 놀터 나와서 외국인 멤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권을 한 번씩 꼭 까봐요. 야 그 정도까지 해야 돼. 하루 너무 잘해서. 우리 씨는 진짜 많이 늘었죠 한국말이 진짜. 오 예. 잘해 확실히 잘해. 슈아가 좀 걱정이 되는 게 고집이 조금 세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네. 안경도 되게 고집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오케이. 아니 컨셉을 안 버려. 완전 몰입하셨어요. 아니 보통 왜냐하면 고집이 정말 센 게 이쯤되면 컨셉 내려놓고 프로그램에는 녹아들어야 되는데 계속 컨셉을. 너무 힘들어 보여요. 계속.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앞은 보이는 거죠? 옆에 앉히셔야 돼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이 자리 한 시간만 앉혀면 바로 고쳐지네. 아니. 30분 만에 선글라스 먹고 환하게 하셨어요. 이 자리에 앉혀려면 속상과정 속상과정. 우리 그러면. 한국말 자동으로 들어요. 슈아가 멤버들한테 잘 부탁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뭐.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시원해 시원해. 욕심나지. 욕심나지. 야 도현이 형 욕심낸다. 도현이 형 욕심낸다. 도현이 형 욕심낸다. 마셔도 되니까. 몸부러 몸부러. 2번째. 우리야 우리야. 3번째. 탔어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말도 안 되네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글자수 안 맞혀. 대박이지. 차라리 막 해줘요. 뭐해요 정말. 차라리 길게를 안 돼요? 긴게 해줘요 길게. 이거 20번 줄은 못 맞혀요. 세 팀 다 못 맞혀요. 20번 줄은 못 맞혀요 이거. 아 근데 세 번째 줄은 좀 쉬웠어요. 세 번째 줄은 진짜 중요한 단어 내가 들었어. 저는 첫 번째는 두 번째 줄 다 들었는데 저는. 아 뭔데요? 뭔데요? 아 그렇다고. 에이 세 번째 줄 그거 못하면 좀 문제 있다. 야 문제 있다고까지 하지 마. 자 최대한 머리를 모아서 첫째 줄 팀부터 오픈합니다. 오픈. 기일이 많지? 어. 와. 엄청 조금 더 쓰신데. 멀리지 마 의심 없네. 세 팀 갑니다. 오픈. 슈아 불러주세요. 시작. 모일러 서러 위에 기름 써내. 오 똑같아. 앉았던 것 같아. 와. 이거야 이거야. 똑같아. 머리 기름 부르네. 똑같잖아. 지금 두 팀은 막 야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이 팀만 묘하게 약간 알콩달콩. 우리는 너무 잘해요. 다들 작사가들이라고. 한 팀 갑니다. 쉬웠지 너무 쉬웠지. 한 팀 오픈. 불러볼게요. 그 외에 포인트를 선물하라길. 그 외에 포인트를 선물하라길. 그 외에 포인트를 선물하라길. 공연이 형 좀 묶어 놔. 근데 한 글자 한 글자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거 아닐까요. 어쨌거나 많이 탔다는 내용이. 그렇지 그렇지. 뭐 늘 뭐 이런 거. 5년 이런 거는 붙였었잖아. 근데 5년 이런 건 될 수 없는 숫자가 이미 들어갔잖아.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잘하네. 난 늘. 늘. 어. 난 늘. 난 늘 익숙한 비행 탓에 뭐 이런 거 같아. 난 늘. 아 근데 우리. 익숙한 비행 탓에 뭐 이런 거. 욱이 에이스. 오 에이스 에이스. 아니 한국말을 잘하지. 아니 그러니까 키가 딱 보고 잘 뽑았다니까. 제일 먼저. 저랑 키 선배님 생이 같은 말이에요. 어? 진짜? 923이에요? 네. 무슨 상관. 무슨 상관. 뭐라고? 무슨 상관인데. 무슨 상관인데. 한국말 잘하는 거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한국말 잘하는 거라. 무슨 상관이에요. 아예.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첨부첨명해. 진짜 첨부여. 언제 언제. 첨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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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생연분. 욱이 출발합니다. 어? 그리고 2차 시도 바스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사랑해. 네. 잘해. 좋아. 아이들 사랑해. 기름 위에 띄울게. 이리 낫다. 욱이 먼저 불러주세요. 나는 익숙한 비닌 탓에 말이지만 멋지면 돼. 아이들 사랑해. 기름 위에 띄울게. 미미. 기름 위에 포인트를 선물할게. 오. 괜찮네. 이게 힙합이야. 예. 선물할게. 정면을 바라봐. 나 무서워. 쓰리. 투. 오디오가 안 되네. 결과. 하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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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임. 우기 씨. 우기야. 빨리 와. 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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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야. 롤러코스터 영상으로 맞추면. VR. VR. 이거 합성된다. 합성이다 이거. 결과. 보여주세요. 하이. 어. 실패. 나도 놀랬어. 야. 이거다. 아니 이게 왜냐면. 그 봐봐. 그 비행을 해서 포인트가 쌓인 걸 선물한다는 거 아니야? 그 비행 포인트를 선물할게. 를인가 본데? 를이야 를. 소연아. 를. 를의 를. 포인트 를. 에? 를이야 를. 근데 소연 씨가 귀가 굉장히 얇아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짧은 거를. 그럼 를. 근데 이게 앞에 말투를 봐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포인트 를. 아펀트 로야. 로가 더 셀 수 없어. 우기 씨는 한국 사람이죠 그냥. 거짓말이죠. 외국 사람은 거짓말이지. 글자 수가. 앞에가 중요하지. 로? 를 를 를. 소연아 너 뭘 들었는데? 를. 를이야? 오케이. 를. 를이야 를. 제발. 제발. 여기서 이기면 먹어요. 이기면 먹어요. 필리 형네 맞으면 진짜 웃기겠다. 안 맞아. 제발. 안 맞을 거야. 펄스. 제발. 제발. 진짜? 대박. 둘 다 실패. 둘 다 실패. 둘 다 실패. 진짜요? 둘 다 실패. 보여. 주세요. 어? 빨리 빨리. 나는 내 목과 다른 곳에서. 아 뭐야. 아 뭐야. 너무 쉽잖아. 모르겠는데. 세. 어? 세. 어? 야. 슈아. 지구잉. 지구. 지구잉. 진짜? 정답입니다. 오 진짜? 정답입니다. 오 진짜? 대박. 어? 진짜? 우와. 소연이 표정 왜 잘. 바꿔. 게임 바꿔. 빨리 바꿔. 게임 바꿔. 게임 바꿔. 저 하늘 속에. 저 하늘 속에. 최근노래 아이들인데. 방금 최근노래였어. 최근노래. 최근노래. 최근노래입니다. 최근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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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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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아유. 안무가 똑같습니다. 어? 오래를 몰라요. 똑같아요. 지금 남은 아시는데 똑같아요. 비슷하긴 하나. 힌트드립니다. 힌트. 왼쪽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알아요. 왼쪽. 알아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세무사님. 조금만 진정하시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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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를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혔어. 동현. 영어로. 어. 샤이니. 루시퍼. 나우나. 영어로. 영어로? 실패. 미니. 미니. 샤이니 선배님. 루시퍼. 나우나. 체인트. 노시퍼 아니야. 노시퍼 아니야. 노시퍼라고. 노시퍼 아니야. 노시퍼 아니야. 노시퍼 아니야. 루시퍼. 루시퍼. 천천히 얘기하면 돼요. 샤이니. 루시퍼. 나우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미니. 미니. 잘 알아요? 안 도와줘. 야, 왜 안 도와줘? 아래. 아래. 야, 왜 안 도와줘? 아래. 아래. 형이 앞에서. 오. 다리를 왜 떠든 거야? 다리를 왜 떠든 거야? 감전이 이루고 싶어. 잘했어, 잘했어.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다음 문제. 1위 후보 레드벨벳 아이콘. 아이콘 있으면 좋지. 아이콘! 동현! 다시, 동현 발랐어요. 네, 그렇죠. 레드벨벳. 빨간 맛. 그리고요. 그리고 사랑을 했다. 그리고요. 오 마이 갓. 자, 아직 기회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아이고.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아니, 아이들이 알려줬는데. 파워 업. 그리고요. 뛰어갈게. 그리고요. 칸. 70% 정답. 동현! 70% 정답. 됐다. 파워 업. 사랑을 했다, 한. 70% 정답. 아니다,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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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기. 오기. 파워 업. 그리고요. 죽겠다. 그리고요. 죽겠다. 그리고요. 한. 한. 초점입니다. 대박. 운소. 그래서 나는 고거 줘야 해. 저기요. 우리 활동해야 해. 나 얼마 빠진다. 내가 죽겠다는 Nós wrestle여. 축하하지. 우리 enfin hasta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이 오케이. 그렇지. 돈 Quad권. 와우! 아 이거 맛있다 이거. 키는 어떻게 하는 거야. 와... 그룹이야, 그룹. 네. 그룹이야. 세무사님은 언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세무사님은 언제 계속. 두 가지 요청을 해 줬어요, 민니가. 하나는 키 선배님 옆에 앉게 해달라. 왜? 바스를 잘하는 한국인 선배님 옆에서. 우리 외국인. 야 너 외국 나왔네. 한국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 부산 사람.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인 선배 옆에서. 잘하고 싶다. 그래서 키 선배님 옆에 앉혀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규가 멀리 떨어져 앉게 해달라. 왜? 우규가 잘 우규야예요. 우규가 제일 우규가. 우규가 우규가. 오늘 키가 바그로 튀겨지겠는데. 가위치를 잘해야 될 것 같이네. 저는 뭐 아무나 상관없는 거죠? 저도 도움드리게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부분을 제일. 이 모습이. 이 모습이. 비극일이야, 천상의 비극일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도움드려 볼게요. 아, 오케이. 보여주세요. 됐다. 이거 뭐지, 이게? 포카충 뭐야? 피카츄. 밀길, 치우. 일, 슈슈슈. 그거다. 이거 저거네, 뒤에가. 손이야, 마약 뭐야. 됐어, 민희. 옥수수. 50% 정도. 민희가 던졌어요, 50% 정도. 나 왔는데. 나 제일 좋아해. 민희가 던졌습니다. 앞에. 앞에. 태연, 태연. 배가 찬 옥수수. 배가 찬 옥수수. 나래. 반갑 찬 옥수수. 반갑 찬 옥수수. 60% 정도. 저거 다 왔단 말이야. 60% 정도. 넉살. 넉살. 복고 찬 옥수수. 복고 찬 옥수수. 실패. 긴급 찬 옥수수. 방긋 찬 옥수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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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찬 옥수수. 비건 찬 옥수수. 비건 찬 옥수수. 이거 줘. 이거 줘, 뭐라도 줘.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마지막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씨 60% 정도. 뭐지?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명절에 어디 갑니까? 고향. 큰집, 큰집. 거기까지입니다. 한해. 한해.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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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먼저. 오기. 미니. 미니. 본가 찬 옥수수. 정답입니다. 이게 뭐야? 악인 사람이야. 악인 사람이야. 아니 한해가 양보를 해줬어요. 아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어린다른 남자친구. 못 맞출 줄 알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얍! 뭐지 이게? 장희수님? 장희수님! 자의산다? 자의산아? 어디서 하나? 자의산아? 이 시리즈로 나온 거야, 시리즈로. 어? 시리즈? 뒷부분 힌트입니다. 피웅! 사냥! 아! 니크 인! 아! 니크 인! 50% 정답! 한 해! 근데 앞이 저의 사냥? 실패! 50% 정답! 오기! 오기! 자유 사냥! 실패! 50% 정답! 아니요? 이게 무슨 사냥이지? 오기! 좋은 사냥! 좋은 사냥! 실패! 넉살! 넉살! 아 예스! 뭔데? 넉살! 아 예스! 뭡니까? 졸음 사냥! 졸음 사냥! 졸음 사냥! 천성이면! 천성이면! 또 오기가 50%를 맞추고 나눠줍니다! 흠! 사냥! 자 이렇게 하나 드시고 흠! 남은 멤버는 3명! 타르트는 2개입니다! 오픈! 아 뭐야 이게? 아! 여덟 글자입니다! 저랑 할래요! 여덟 글자예요 어렵습니다! 조르지오! 많이! 지리 자라 진진자! 어? 굿굿!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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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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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졸열! 졸열! 졸야 누구야? 그걸 좀 유하게 풀어봐요! 그걸 좀 유하게! 아! 아! 셋! 젤! 젤! 이게 뒤에가 뭐냐고 제주! 뒤에는 진짜 잘 풀리죠? 제주! 제주! 뒤에는 진짜 잘 풀리죠? 제주! 어! 오기! 오기!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진짜! 젤로 조아! 제주 감귤! 우와! 우와! 천천히 다시! 천천히 다시! 두 번째 단어 발음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젤로 조아! 제주! 감귤! 천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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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젤로 조아! 이제 마음이 놓인대! 제주! 감귤이! 천사명이었습니다! 제주! 감귤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한혜 씨가! 도와주시고! 한혜 씨가! 머리를 날리면서 뛰어오네요! 저 머리! 열 받았어요! 뒤늦게 뛰어오네! 뒤늦게 뛰어오네! 자! 이렇게 해서! 도와준다고! 이렇게 해서! 도와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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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래서! 그래! 필요하면 얘기할게! 혹시나 해서! 자! 이렇게 해서! 20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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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줘요 해줘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5, 6, 7, 8 내 이름 속 옥이 아니였어. 조금 너무 빨라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좀 저렇고. 자기가 좀 저렇고. 느린 거야. 오케이! 내 이름 속 옥이 아니였어. 오늘 놀토의 송태지였죠. 간식 게임 다시 있어. 여기서 우리를 이길 수상 아무도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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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몰래 준비하는 거죠? 네. 없었어. 이렇게 기세 센 분들은 다 두 종류예요. 원래 기세가 좋은 분 아니면 저는 바스를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바스에도 좀 집중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에 올립니다. 예측불간 매력의 맘에 와슈아. 슈아! 아슈아! 아슈아! 어 뭐야? 어? 다들 기운 좋은데. 다들 기운 좋은데. 안녕하세요, 슈아입니다. 환영합니다. 아, 부끄러워. 퀴즈를 맞히는 게 우선이었던 우기는 오늘 목표를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그냥 오프닝 인사부터 뭔가 느껴지죠? 이 형은 자꾸. 놀토를 예능적으로 즐기기 위해 큰 선택을 했다고요? 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앉는 거 자체가. 여기 앉는 거 자체가. 거기가 약간 좀 너잼. 너잼. 제가 좀 리더로서. 아, 이게 리더가 됐어요? 네, 이 좀. 오자마자 리더세요? 아, 네. 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챙겨보려고. 오오오. 살짝 오셨는데. 깔깔이 디저, 깔깔이 디저. 아니 근데 에이스로 가려면 뭐 퀴즈 선배님 옆에 앉거나. 그러니까 원래 항상 제 옆에 있었는데. 그렇죠, 항상. 매해. 맞아. 생명한 우리 둘인데. 근데 이번에 조금. 사주가 같아. 좀 예능이니까 예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지금 말은 이렇게 같으면 인터뷰 때는 그쪽으로 가면 내가 리더가 못 된다. 넉 살 한 애 옆에 앉아야 내가 리더가 된다. 아, 이게 뭐야. 어, 아닌데. 완전히 그냥, 완전히 밑으로 본 거예요? 완전히 밑으로 본 거예요? 아유, 밑이에요. 누가 센지 정확하게 하네. 저기 두 분이 오늘 좀 잘 케어를 좀 해주세요. 아, 제가 공수하지 마세요. 일단 꼬리칸에서 왕이라도 하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네, 네. 오늘 분량 제가 챙깁니다. 분량 제가 챙깁니다. 자, 슈아는 놀토를 보면서, 놀토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대요. 놀토를 보면서. 뭡니까? 지난번 저희 슈퍼레디 활동할 때, 아따지 노래가 여기 나왔는데요. 저희가 풀었잖아요. 네, 근데 제 파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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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르는 분 너무 많아서. 카페인들로 잡힌 초신을 빠졌고, 하도 초임 신경 쓰여 더 할 것 같아. 앞에 하나도 못 들었어. 바카풀, 바카풀. 저녁 끼니. 저녁 끼니. 이거 봐, 아프잖아, 이거 아프잖아. 랩 파트, 랩 파트. 근데 제가 엄청 열심히 녹음하고, 엄청 또빡또빡 발음했는데. 근데 왜?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왜 어떻게 말해? 왜 어떻게 말해? 아유 미안해, 어떻게. 또빡또박. 또빡또박이라고 하시네. 또빡또박 했는데. 또빡또박. 자, 다시 한 번 또빡또박. 또빡또빡 했는데. 문제 또 나오겠네. 문제 또 나오겠네. 안 나오겠어. 누가 호박 고구마래. 그래서. 서운했어요?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들 한국어 잘 못하는 거 알고 있어서. 우리가 한국어. 우리가 한국어 못하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행히 바스도 조금 힘들지만 슈아는 그래도 고집이 없어요. 그렇죠? 네, 고집은 없어요. 고집 겁나 센데요. 없어요. 고집 겁나 센데요. 고집 겁나 센데요. 고집 겁나 센데요. 고집 겁나 센데요. 오늘 다 양보할게요. 오, 그래요, 그래요. 오늘 다. 또빡또박 양보하겠다. 슈아 갑니다. 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요? 네. 불러볼게요. 불러주시면. 저기. 아니, 근데. 처음 들어보라고니까. 나올 수 있지는. 슈아 발표하는 한국인들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한국인들. 집중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한국인들아. 집중. 다녀가. 아까네. 점점 나아질 거야. 짜다. 달려가. 싹이 글자를 못하라고. 본인이 본인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아니, 여기요. 아니, 여기요. 우기 씨. 재밌다. 우기 재미있네. 뭐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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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베스타. 베스타라고 그랬어요? 베스타. 베스타라고. 베스트 스타. 베스트 스타일 수도 있어. 베스트 스타. 베스트 스타일 수도 있어. 베스트 스타. 베스트 스타. 영어 두 개입니다. 베스터. 베스트 스타. 베스트 스타. 베스트 스타? 베스트 스타? 베스트 스타. 베스트 스타. 제발요. 제발요. 자, 일단은 키바스 오픈. 정답 공개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김동현. 모여래 모여. 여기서 좀 냄새 많이 나는 거. 어떻게 할래? 도난이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어디요? 도난. 아니, 형 다른 곁에서. 아니, 형 다른 곁에서. 마가 도난이 아니라. 도난? 도난? 그냥 도난으로 읽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도난 이랬는데 보니까. 마가 도난. 마가 도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냐고. 아니, 형 띄워쓰기를 해. 마가 도난. 키 없었으면 맞추기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마가 도난. 자,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자, 그렇다면 키바스 출발. 오케이. 아니, 나는 진짜. 좋아, 좋아. 아니, 진짜로 내가 이것 때문에 죄책감 뜰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야. 일단 앉으세요, 키. 아니, 근데. 총 39글자를 썼습니다. 자, 변동사항 없죠? 네. 만약에 이게 정답이면 놀토사상 가장 단기간에 맞춘. 아, 저기 근데 그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한 해 자리에, 한 해 자리에 자꾸 누수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자건 우리를 좀 포털을 떠요. 박선된다고. 뒤에 너무 와요. 박선된다고. 뒤에 너무 와요. 여기만 뚫어놓은 거예요, 뭐예요? 아, 저 알았어요. 뭐요? 욱이라서. 아, 나이스 매트. 다 나갑니다. 불량 챙겨주네, 불량 챙겨주네. 불량 챙겨줘. 욱이가. 불량 챙겨줘, 욱이가. 욱이가 불량 챙겨주네. 불러주세요. 와. 앞이 깜깜 해도 달려가 니가 막아. 떠나 뚫고 가 더 패스터. 좀 더 패스터. 눈을 감아봐. 높이 날아올라봐. 와. 이거 뭐. 잘한다, 잘해. 100점, 100점. 자, 결과 발표합니다. 오늘 뭐 자신감 있게 입을 앞쪽. 오, 그래요? 예전에 신동엽 씨를 보는 듯한. 터뜨려 봐라. 터뜨려 봐라. 터뜨려 봐라. 아, 머리 아예 그냥. 질리지 않겠지, 진짜? 이거 안 질리겠지? 터뜨려. 터뜨려 보라고. 터뜨려. 장군아. 안 Bullet. 내 하나. 보여주세요. 아우! 한 해! 아우! 한 해! 못 들아? 아, 못 들아? 이거 형 노래해야 돼. 잠깐만 노래의 이름이 뭐였지? 한 해! 2 AF. 2AM에서 나 죽어도 못 보네 내가 어떻게 널 보네 바쁘지 않겠나 2AM! 이날 무슨 일이 있었다 둘 중에 하나인데? 2AM! 친구의... 아니... 슈아! 슈아! 슈아 치고 나왔어! 아니... 슈아! 슈아 치고 나왔어! 슈아! 죽어도 못 보네 오, 대박!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죽어도 못 보네 가수 얘기를 안 한 거야 정답입니다! 이거 모두 뭐 할 거야? 나한테 그냥 질문이 하라고 뭐라고요? 누구밖에 더 있어? 죽어도 못 보네 죽어도 못 보네 죽어도 못 보네 근데 왜 이래 얘네 왜 이래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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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네 뭐 해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그래도 일어나! 일어나! 응원해줘서 축하! 친절한 한국인 갑자 올렸네 자, 이렇게 되면 욱이 혼자 지금 서있고 멤버들 다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고여! 조여세요! 아, 욱이! 욱이! 죄송합니다 슈퍼주니어 대불 슈퍼주니어 대불 전입니다! 전입니다! 슈퍼주니어를 좋아했습니까? 네, 진짜 좋아했어요 역시, 역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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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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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숱을 잘 하네! 컴온! 잘한다! 그리고 또 넌 더 오게 하지 넌 잡아 뜨거워! 텐션!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잘한다! 워낙 좋아하는 선배님이라서 오, 예. 우기가 완벽히 맞춰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주스! 아, 너무 웃겨. 오이! 아, 너무 웃겨. 미안! 이거 나도 알아, 이거 나도 알아. 키! 아, 너무 웃겨. 오이! 아, 이건! 이건 맞춰야지. 이거 나도 알아, 이거 나도 알아. 키! 물을 쏟고 있어. 키! 그래, 키가 해. 그래, 해. 제가 이거 조심스럽게 물어볼게요. 제가 이걸 한 적이 있어서. 아, 네네. 또 해. 엄무한 레이디. 슈퍼 레이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이걸 맞추고 클락션 되나요, 그러면? 그래, 그래. 자, 맞춰드리죠. 맞춰드립니다. 아냐,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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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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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킷! 킷!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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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괄호 치고 여자, 괄호 닫고 아이들, 슈퍼 레이디. 완벽히 정답입니다. 근데 클락션? 클락션, 레츠 고. 클락션. 자, 우리 멤버들도. 같이, 같이. 리얼리노 싸지였는데 걸그룹 춤을 완벽하게 제이의 멤버야 제이의 멤버야 성공! 저기 키 공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셔야죠 이게 개운하게 쳤어 오랜만에 쳤어 요새 맛을 못 봤어 이제 진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4명 남았네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4명 남았네 귀 죽지마 자 나르신 귀 죽지마 귀 죽지마 우리 욱이 오늘 어땠셨나요?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일단 키 선배님 쳤었는데 너무 잘 맞춰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거기에 다시 키 옆으로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보내드린다고요 보내주세요 하이파이브가 아니라 슈아님 오늘 어땠어요? 너무 좋아요 잘 친해요 한국인들 한국인들아 잘 친해보자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한국인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돌콕 나이스 야 야 야